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 하면 화려한 휴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2007년에 개봉한 화려한 휴가는 7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국민 영화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5.18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 26년도 제작 단계부터 국민 펀딩으로 화제를 모으며 성공을 거뒀습니다. 5.18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는 1987년에 제작된 독립영화, 칸트 씨의 발표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 저해산 독립영화에만 등장하던 5.18은 배우 이정인이 출연한 꽃잎과 그리고 가해자의 고통을 그린 박하사탕으로 대중과 만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화들이 5.18을 기록하거나 소재로 삼았습니다. 남은 5월 동안 5.18 영화 한두 편 골라서 광주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카드 뉴스였습니다.